수많은 할리윤 스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제가 만난 스타들의 공통점은 모두 피부가 생기셨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웠던 스타요. 그녀는 피부가 예뻤어요. 마치 처음부터 빛났던 것처럼 항상 생기있고 맑았거든요. 언제나 밝게 빛나는 그녀를 상상하면 기분이 상쾌해져요. 피부에 생기를 더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비밀이 궁금하세요? 놀라운 자연의 생명력으로 피부에 빛나는 생기를 선사하세요. Saint Eves